누나네 학교 여학생 중에 누가 임신했다던데? 여기 떴잖아! 신화고등학교 2학년 K양 천박한 사생활로 유명한 그녀 산부인까지 나온 것을 묶여 2학년 K양 니야 그러면 잔디 니네 반일 수도 있겠다 K양양 김양? 강양 강양 권력 권력이 있잖아 뭐해?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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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그런 니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대영상을 치냐? 어디 그 대단한 분 얼굴 좀 보자 퍼민이 말만때문에... 퍼민이 말만때문에... 퍼민 주제에... 퍼민이... 퍼민이... 오늘은 웬일로 조용하다. 뭐가? 2,500원. 아... 기다려봐. 조만간 나타날거다. 고치지방을 말한 계집애. 또 무슨 장난을 친거야? 왜? 알면 또 가서 구해주게? 이건 또 뭔 소리야? 그쯤 해두지. 너야말로 왜 안하던 참견이야? 도와주지 않을거면 신경꺼. 여자애 하나를 상대로 이루는거... 무슥고 위치해. 넌 걔가 여자애로 모이냐? 완전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망아지새끼지? 망아지든 강아지든... 이 준표님한테 대드는 녀석은... 확실히 밟아주는게 내 룰인거 몰라? 지우셨어? 그런데 어쩌나? 이건 어쩔건데? 얘들아! 어디서 구리구리한 냄새 안나니? 대체 얼마나 구리면 이런 냄새가 나는걸까? 걸레 냄새 말로만 들어봤지. 진짜 죽음이다. 야 써니, 펜스 좀 가져와봐. 어디 이 상태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겠어? 뭐 참아. 더이상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건데? 니까짓께. 호랑이들 제발 잘린다도. 뭐? 뭐? 내 말이 맞잖아. 여기 왔잖아 벌써. 서과할 생각이며 이미 늦었어. 가만히 당해주는건 여기까지야. 경고, 퇴장. 그딴건 너한테나 쓰라고 있는 말이거든? 알어? 야 세탁. 너희 동네에선 사과를 이따위로 하냐? 그럼 너네 동네에선 억울한 놈이 잘못한 놈한테 하는게 사과냐? 뭐? 놈?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말했지? 당해진건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나 분명히 말했다! 네가 봤어? 내가 남자랑 자는 거, 아니 손잡는 거라도 봤어? 아직 첫 키스도 한 번 못 해본 청정무구 숙연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또 이따히 더러운 장난치면 그땐 진짜 죽이는다, 어? 또 이따히 더러운 장난치면 그땐 진짜 죽인다, 어? 또 이따가? 또 이따가? 또 이따가? 또 이따가 ż인zeug는 정말URE라고 말한다고 하교맨овал entender 이게 저거 아주 rég기통심보였 탄생 사건 말것 Metal 근데 아까부터 왜 혼자 실실거리고 있냐? 머리 잘못 맞은 거 아니야? 니들 눈치 못 챘냐 아직? 뭘? 그 기집에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 꽂힌 것 같아 뭐? 그 좀 표 어떡하면 얘기가